cbs 라디오 김연정의 뉴스쇼 정말 정치의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도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이분을 통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총선인 세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야권 제3지대 할 것 없이 화제의 인물들을 저희가 두루두루 만나보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출연한 윤건영 전 실장도 그렇고 얼마 전에 출연했던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분의 행보도 저희가 꼭 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의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정기복귀를 선언한 뒤에 지금 보수통합파에서도 바른미래당에서도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통합파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중도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판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안철수 전 대표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 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에는 안철수의 복심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소개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냥 소통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측근 이 정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필요한 이야기는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통하고 있는. 언제 귀국하세요? 안전 의원은? 뭐 지금 미국에서 마무리 작업하시는 게 좀 있거든요. 책 출간하는 원고 최종적으로 감수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이번 주내로 들어오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내라면 이번 일요일까지인 겁니까? 뭐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내일 오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요일 날 오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번 주 내로 입장에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 목요일 얘기가 막 돌았었어요. 그게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작년에도 제가 일부 언론인들한테는 안철수 대표께서 정치를 재개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갖고 계신다. 이런 일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 들어온다고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일방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도 나왔었냐면 원래는 어제 수요일에 들어오기로 비행기 표까지 끊었는데 손학규 대표 측이 환영 행사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국을 연기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그렇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정확한 건 이번 주 내로는 오신다?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 주 내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귀국을 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지난번에 정치 재개를 말씀하시며 돌아오셔서 어쨌든 외국 생활에서 본인이 성찰했던 결과물들 또 한국 사회나 한국 정책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고민의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조금 논의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은 당연히 가지실 테고 제가 궁금한 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느 당으로 가실 건가? 어떤 정치 세력과 함께 하실 건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조금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 있는 건데요.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이나 또 그동안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하고 먼저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담론들, 가치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후순위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먼저 무조건 어디로 갈 거냐, 보수 통합에 참여할 거냐, 당으로 복귀할 거냐, 신당을 창당할 거냐 이런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걸 다 열어놓고 오시는 거군요. 미정인 동시에 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있지만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하는 보수 통합 논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선택지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만 그 후에도 심지어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황교안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오시라, 함께하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가능성... 뭐, 그건 끊임없이 이쪽에 계신 의원들한테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통합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 그 전부터 이미 초기에 이런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의 때부터도 참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 생각은 현재 야권은 어떤 이런 통합, 적어도 가치나 비전이라든지 최소한 논의도 없는 이런 묻지마 통합 이런 부분은 순서가 아니고 일단 야권은 혁신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거고요. 그 야권이라면 보수 야권, 보수 통합파. 뭐, 전체 야권 부분에.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어떤 성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대한 세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기 이전에 야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대표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 보수 아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수 통합의 프레임에 갖다 놓고 그걸 참여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이념과 진영에 찌든 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이걸 실용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서 적어도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체 어떤 고민과 배려 없이 지금 보수 통합에서 뭉치자. 그러니까 현재 집권 세력이 좌파다, 진보다 이러니까 우파, 보수 모이자. 이렇게 또 어떤 진영 간의 대결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제까지 그러한 진영 간의 대결이 한국 정치를 계속해서 후퇴시켜왔지 않느냐. 그래서 여당이고 야권이고 이런 낡은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견제하고 심판하려면 이것은 진영 체제가 아니고 새로운 혁신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수 아니다. 보수 아닙니다. 보수 통합에도 참여 안는다.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하신 거죠. 이건 이태규 의원님 생각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란 말씀인데. 아마 이번에 그 어저께인가요? 어쨌든 오늘자지만 어쨌든 한 매체의 본인이 기고를 한 내용에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22일날 출간된 책에 있어서도 유럽 정치의 어떤 타협과 절충의 정치에 대한 어떤 본인의 깊은 성찰의 내용들이 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치가 이제는 중도 실용 노선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인형과 진영을 깨야 된다. 이런 본인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 또 철학. 이런 부분을 아마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가깝게 계속 정치활동을 하다가 지금 뭐 같이 안 하십니다만 박지원 의원은 옆에서 내가 계속 봤을 때 그분은 보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분의 그냥 개인적인 저는 만담 수준이라고 봅니다. 만담 수준으로. 재미있으라고 그냥 하신 소리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분이 이제까지 한국 정치에서 진지하게 저는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고요. 이미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굉장히 낙후되고 후진적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시고 계속해서 제3의 위치에서 어떤 평론가적 입장을 견제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중진의로서 말씀하실 어떤 입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 인터뷰 자주 출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보수 통합과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일단은 제외 경우의 수에서 지금 이제 삭제합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 쪽이 바른미래당이시잖아요. 이태규 의원님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도 그러시고. 그럼 돌아오면 자동으로 일단 바른미래당이신 거잖아요. 뭐 아직 탈당을 안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당원분들이 돌아오셔서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당을 재건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을 재건하려면 거기에 맞는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지금 당의 형편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면 그건 이제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이제 결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시라라고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안철수 대표의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주문을 하셨고 요청을 하셨는데 손학규 대표는 단박에 거절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먼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은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미련 없이 뒤로 물러나겠다. 그런 얘기 하셨죠. 네. 그래서 옆에 있으라면 옆에 있고 나가달라면 나가달라고 했다.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하고 만난 결과를 전태 이야기해서 그러면 진지를 확인해보자. 그럼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면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 최고위원을 해체하고 비대위로 전환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돌아오기 전부터 그럼 자리를 좀 비워주시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돌아오면 그렇게 체제를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의원 돌아와도 바른미래당 안에 안철수 대표를 꺼리는 호남계 의원들이 있다. 그분들하고의 중간다리 역할을 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안철수 대표를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그분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당을 황굴 탈재시키고 재건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원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가 대표직을 바로 내려놓고 안철수 대표한테 당을 재견시켜주시오라고 하지 않는 한 8단계 내고 어떻게 독자적인 노선을 가실 수도 있는 겁니까? 여러 경우의 수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면 그것도 하나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권한과 역할을 주지 않고서 어떻게 당을 재건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손학규 대표께서 당신이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철수 대표는 그냥 자기의 현재 위기를 모면하러 가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게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어폐가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손학규 대표가 쉽게 물러나실 것 같지 않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당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손 대표께서 결단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독자 노선을 가야 된다.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의견을 안 대표가 돌아오시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제 느낌은 결국은 그러면 독자 노선 쪽을 택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쪽으로 조금 제 느낌은 무게중심이 실리는데 민주평화당에서 독립해서 새로 창당한 대한신당에서 거기에 박지원 의원도 계시고 유성엽 의원도 계신 그쪽 호남에 기반을 둔 대한신당에서 바른미래당한테 함께하자고 공식 제안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 의원으로서 저는 일단은 이 지역주의 정당을 지향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정치 발전이나 시대의 흐름하고는 역행하는 처사다. 그래서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제3지대니 중도개기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3지대라는 부분은 현재의 거대 기득권 정당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혁신성이나 어떤 개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대한신당은 그걸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저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묻지마 통합의 한 일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보수 통합 논의와 마찬가지로 정말 국민들의 어떤 얼마나 관심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들으면 그쪽과의 통합도 일단 지금 선택지에서 또 제외되는 느낌 야권이 정말로 대한체제로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야권들이 모든 기독권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맨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현재 이렇게 몰려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끼리 일단 뭉치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동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태규 의원님 사실은 조금 근본적인 조금 큰 질문인데 안철수 전 대표 좀 불편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에서 실패하시고 서울시장도 실패하시고 그러고 나서 외국에 쭉 계시다가 선거철 되니까 돌아온다. 이런 눈초리가 하나 있고요. 조금 따가운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지금 정치에 신물난 사람들의 대안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그분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나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8월 달에 민원에서 안 대표하고 한 이틀이 있으면서 여러 대화를 나눴을 적에 본인이 정치를 재개 다시 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고 저는 그때까지도 정치를 재개하실 의향이 없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작년 여름이요? 얼마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그때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1년을 더 계셔도 좋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쪽으로 와서 조금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어느 쪽에서 공부를 좀 더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지 정치 재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인이 정치를 입문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오류도 있었지만 거기서 참기 어려운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어떤 이미지 조작이나 훼손이나 이런 것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괴로워하시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정치에 대한 염증 같은 걸 느끼셨나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정말 진실과 거리가 먼 것들이 사실처럼 만들어져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현실 이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정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다시 정치를 재개한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유의미한 것인가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확신이나 해답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더 미래나 외국의 어떤 선진 사례들을 공부하자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도 그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 사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치 재개를 요청하셨고 상대적으로는 또 정치하지 말라 그냥 외국에서 공부를 더 하셨다가 나중에 층층이 돌아오셔도 된다고 의견도 있었지만 제가 2일 날 정치 재개 선언을 하시고 그때 제가 30날 그러니까 3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12월 3시 그러면서 이제 정치 재개에 대한 결심을 하셔야 된다 여부에 대해서 하셨지만지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하시면 하신다고 왜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해줘야 여기에 의원들도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치 재개를 하신다면 이제 정치 일정상 지금은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래서 준비하기가 벅차다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 재개를 선언을 하셨을 적에 이 부분이 가서 본인이 내가 정치를 재개하면 말씀하시는 제3지단의 혁신이 어떤 대안이 될 것이다 또 성공할 것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외국에서 봤을 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 얘기를 와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인의 국면들 고 정국 그게 결정적인 결심의 계기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사태를 보면서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야 된다 전화를 볼까?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하는 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도록 하죠 이태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